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실버타운 보증금과 상속 재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18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부당이직금 반환 선고선고 되겠고요. 원고는 동생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형, 형이 상고를 했는데 판례공부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실버타운을 입주하면서 보증금 1억 1,8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자기 사망 시에 보증금은 장남인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쓴 게 됩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사망 시 반환 수치인은 장남인 피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계약을 써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망인이 2019년 7월 9일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버타운에서는 입소 보증금 1억 1,800만 원을 계약서에 있는 수치인인 장남인 피고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동생들이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거 왜 형이 다 가느냐. 이게 상속 재산인데 네 맘대로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상속 비율에 따라서 3분의 1씩 뭐 하여튼 달라고 해서 부당이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입소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상속 재산이면 나눠가져야 되고 제삼자리에 대한 계약이라면 나눠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장남권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상속인이라고 적어놓으면 상속인들이 고유자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적어놓으면 그 사람이 가위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보험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뿐이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노인복지시설 입소 계약에서 반환권 수치인을 제3자로, 자기 이해자로 지정한 거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기속되어 상속 재산이 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제3자인 그 사람에게 곧바로 가는 거다. 따라서 그거는 제3자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아닌 피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간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이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가 돈 내서 그걸 장남을 쓰면 주는 게 맞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계약에 보증금 반환 수치인이 상속인이라고 적용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남으로 적용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건 제3자로 계약이기 때문에 각각 노 나가는 거죠. 노 나가는 거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러면 증여로 볼 수 있느냐 과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즉 상속세 부담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사회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장하고 다만 이 제3자로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람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거를 그 상속재산의 전제로 한 부당이든 반환은 인정이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상속재산 전체로 해서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별개의 문제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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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